ai 성능의 1000배의 향상을 실제로 이뤄낸 것으로 판단된다 8년 만에 초창기 2016년에 파스칼 아키텍트라는 그런 제품이 나왔는데 그것에 비해 가지고 8년 만에 ai 성능의 1000배의 향상을 실제로 이뤄낸 것이다 어마어마하네 그래서 이 제품이 앞으로 어떻게 되느냐 보니까 nvidia의 블랙웨일 기반 제품은 올해 말부터 시판이 돼요 파트너사를 통해 구매가 가능하고 그냥 아마존 웹서버와 구글 클라우드 마이크로소프트 사의 클라우드 인 에이저 올라클 클라우드 인프라가 블랙웨일 기반 클라우드 인스턴트 서비스를 최초로 제공할 예정이다 줄을 서 있는 겁니다 그냥 고객들이 물건 사려고 어지럽네요 고객들이 줄을 딱 서 있는 겁니다 그냥 그 제품을 그냥 살려고 엄청난 세상인 거죠 자 여러분 보시게 되면 정말 대단한 그런 시대가 된 거네요 이제 보니까 이제 뭐 완전히 이 nvidia라는 그런 회사가 그냥 완전히 갑인 겁니다 세계를 대표하는 그런 빅테크 기업들이 그냥 제품을 사기 위해 가지고 그냥 장사진이네 nvidia와 협력 강화에 나선 클라우드 기업들 블랙웨일 gpu를 품는다 아마존 웹서비스 구글 클라우드 마이크로소프트 오라클 등 주요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들이 생성형 인공지능 시대를 위해 nvidia 와 협력을 강화한다 이들 기업들은 nvidia의 의 신제품인 블랙웨일 그래픽 처리장 gpu 인프라를 활용한 다양한 클라우드 서비스를 고객에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그리고 이제 고객들한테 돈을 더 받겠죠 그죠 저도 이제 이런 기업들의 클라우드 서비스를 받는데 이번에 돈 더 다시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통제가 왔대요 이번에 5년 만에 열린 nvidia의 ai 컨퍼런스 gtc2024의 선을 보인 블랙웨일 gpu는 생성형 ai 시대에 최적화된 차세대 gpu고 이전 세대 대비 최대 의 25배 적은 비용과 이게 25배입니까 2.5배입니까 2.5배입니까 2.5배 네 2.5배 적은 비용과 에너지로 조 단위의 대규모 어느 모델의 실시간 생성형 ai를 규칙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대단한 그런 여러분 시대가 열리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제 대개 이제 기업들이 이렇게 단품을 팔고 그 단품들을 또 조합해 가지고 좀 어셈블리라고 합니까 그렇게 또 좀 시스템을 만들어 팔지 않습니까 모듈 자동차 같으면 뭐 단품들이 있고 단품들을 다 묶어 가지고 또 모듈을 만들어 파는데 꼭 같은 개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고대역폭 메모리를 가지고 그걸 또 여러분들 잘 시스템으로 정리해 가지고 차세대 상품을 팔고 차세대 상품을 파는데 이제 그 내용들이 이게 이제 보면 이게 블랙웰 기반 을 둔 dgx 슈퍼팟이라는 그런 모듈화 된 상품을 또 판매하는 것 이건 훨씬 비싸겠죠 이런 내용을 여기 보시게 되면 구글은 새로운 엔비디아 글레이스 블랙웰 ai 컴퓨터 플랫폼을 도입하고 구글 클라우드에 엔비디아 모듈 제품인 dgx 클라우드 서비스 를 적용한다고 발표했다. 네. 그냥 주가가 폭등을 하네요. 너무 그냥 보시니까 이게 이제 너무나 이제 압도적인 1등이 되니까 보시게 되면은 이게 엔비디아 이 주가거든요 한 달 동안 근데 2등 업체인 amd 하고 여러분들 비슷하게 움직이다가 3월 여러분들 한 첫 주부터 시작해 가지고 amd 주가는 빠지고 엔비디아 주가는 계속 오르거든요 . 942불까지 올라간 겁니다. 엄청난 거죠. 1등하고 2등 사이에 기술 격차가 커지니까 그러니까 이제 미국의 반도체 그런 펀드인 smh는 엔비디아 주식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한 20% 이상 그러니까 주가가 많이 올라가고 2등 업체인 soxx는 이제 그렇게 많이는 안 올랐죠 이게. 이게 soxx smh 차이가 나네요.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재미나는 게 그러면 어셈블리 여러분들 시스템 으로 만들어서 판매하는 제품들도 한 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기자가 잘 정리했네요. 디지털 타임스에 있는 기자가 엔비디아 블랙웰 b200 gpu가 dgx gp200 슈퍼 까까지 이렇게 하는 제품을 오랜 역사를 엔비디아는 지난 30년 동안 딥러닝 ai와 같은 혁신을 실현하기 에 가속 컴퓨터를 추구해 왔고 생성형 ai는 우리 시대를 정의하는 기술 이 되었고 블랙웰 gpu는 이 새로운 산업혁명을 구동하는 엔진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역동적인 기업들과 협력해 모든 산업에서 ai의 가능성을 실현할 것입니다. 이런 내용이 나오네요. 이제 이런 정보가 이제 확산되니까 신용을 받아가지고 여러분들 sk하이닉스 하고 삼성전자 주식을 사는 소식이 오늘 많이 나오더군요. 이게 좀 구현되기 전에 샀으면 훨씬 더 싸게 샀겠죠. 이 기사를 여러분 보게 되면 한번 보시죠. 이번 행사의 핵심은 신제품인 블랙웰 아키텍처로 설계된 차세대 gpu에 집중됐고 제품명은 b200 이다. 기존 제품은 h100 hop 100 이번 제품은 블랙웰 200 그리고 이 제품을 다르게 블랙웰 gpu라고 부른다. 그 다음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제 여러분들 모듈화 시스템화 한 상품들입니다. 블랙웰 200 글레이스 블랙웰 200 dgx gb200 dgs gb200 슈퍼팟 이렇게 이릅니다. 그런데 나 궁금해가지고 기자분들 도 똑똑하네요. 이런 걸 다 이렇게 b200 블랙웰 200은 글레이스 cpu를 결합해서 글레이스 블랙웰 200으로도 제공된다. 이게 글레이스 블랙웰 200 이렇게 뭘 또 붙여가 여러분들 좀 더 모듈화 고 부가가치 상품을 만든 거죠. 그 다음 gb200에서 gb200 글레이스 블랙웰 200 플랫폼을 36개 조합해서 설계한 모듈이 dgx gb200 이 모듈이 나온 거죠. 또 다른 이름으로 gb200 슈퍼칩이라고 부르고 여기서 이러면 또 더 한 개 나가 가지고 젠슨 황 ceo는 엔비디아 dgx ai 슈퍼컴퓨터는 ai 산업혁명의 공장으로 불릴 정도고 엔비디아 가속 컴퓨팅 네트워킹 소프트웨어 최신 기술을 결합해 모든 기업과 산업 국가가 자체의 ai를 개선하고 생성하도록 지원한다. 글레이스 블랙웰 기반 dgx 슈퍼팟 최종 모델이죠. 8대 이상의 dgx gb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그러니까 dgx gb200이 36개를 모아서 만들어지고 또 이걸 여러분 8개 모아 가지고 dgx gb200 슈퍼팟이라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해 가지고 판매를 하네요. 간단하게 하면 단품을 팔지 않고 단품을 또 여러분들 시스템화 해 가지고 gb200을 만들고 gb200을 또 여러 대 또 여러분들 다 시스템을 만들어 가지고 dgx gb200을 만들고 또 이걸 여러분 8대 모아 가지고 dgx gb200 슈퍼팟을 만들어 가지고 판매하네요. 떼부자가 되겠네요. 어마어마한 시대가 된 겁니다. 참 대단한 시대를 여러분들 살아가게 된 겁니다. 이 보시게 되면 sk하이닉스가 참 잘 나가네요. 반도체 산업이 어마어마한 기업이네요. 오늘 참 키키타님 말씀처럼 상상만 해도 좋지 않습니까. 우리가 참 건강하게 오래오래 재미있게 이런 나라가 좀 힘들긴 하지만 재미있게 살아야 되는 이유는 이거 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집에 다 슈퍼컴퓨터를 몇 대치 갖고 있는 겁니다. 나는 아이패드 두 대 갖고 있으니까 아이패드 큰 거하고 이런 작은 거 갖고 있으니까 이게 여러분들 용량이 886만 달러짜리가 499달러를 판매하는 속도가 연산 속도가 꼭 같은 겁니다. 160메가플롭스 160메가플롭스 여러분들 메가플롭스 1600만 번 연산한 제품을 우리가 그냥 뭐죠 그냥 값싸게 사가지고 여러분들 사용하는 겁니다. 툴툴대지만 엄청난 시대가 된 겁니다. 저는 항상 감사하죠. 유튜브로 여러분들 음악 들을 때 어떻게 이런 시대에 살게 됐을까 SK하이닉스가 정말 AI 광풍에 어마어마하게 여러분들 기회를 잘 잡게 됐네요. 최대 수혜주 같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주가가 지난해 비해서 한 1년 만에 2배가 뛰었죠. 반대체 산업이 경기 사이클을 많이 타지 않습니까. 엄청나게 여러분들 이렇게 가라앉았죠. 10조 7조 2022년 4분기에 영업이익이 2조 정도가 적자가 나고 2023년 또 1분기에 3조 적자가 나고 2023년 또 2조가 적자가 나고 2024년 또 1조 7천9백억 정도 적자가 난 겁니다. 아주 장기 투자로 하는 경우는 반도체 투자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아주 장기 투자. 이런 걸 다 겪어내고 이제 2024년 또 4분기에 흑자로 전환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또 수십조 돈을 남기겠죠. SK 하이닉스 엔비디아 주체 gts 2024 전시회에 ai 메모리 솔루션을 선보였다. 이런 기사가 나왔네요. SK 하이닉스의 홍보실에서 여러분들 보도자료 돌린 것을 기사화 했는데 한번 보시죠. 이게 엔비디아가 매년 주체하는 거지만 5년 만에 늘린 행사입니다. 이번 행사가. SK 하이닉스는 gts 2024에서 우리가 여러분 지금까지 다뤘던 겁니다. 12개 적청 그런 고대역폭 메모리를 그냥 메모리를 12개 정도 올린 5세대 상품인 12단 12단 HBM3 익스텐더 그 다음 이름 한번 다뤘지 않습니까 데이터 센터에서 용량을 무한정 늘릴 수가 없기 때문에 데이터 처리를 최적화하기 위한 기술인 메모리의 여러분들 혁신에 해당하는 cxs 등 다양한 ai 메모리 솔루션을 선보였다. hbm3는 hbm의 고대역폭 메모리의 5세대 제품인데 용량은 36기가바이트고 처리속도는 초당 1.18 테라바이트로 현존 디램 중 최고 사양을 갖추고 있고 sk하이닉스는 올해 상반기 중 이 제품 양산에 들어갈 계획이다. 상반기 아니고 이미 3월부터 출시가 돼 제품이 엔비디아에 넘어가기 시작한 거죠. 그다음 며칠 전에 다룬 겁니다. 한 2년 정도의 아주 주력 상품으로 떠오르는 cxl은 메모리와 여러 장치들 cpu gpu ai 가속기 등항에 서로 다른 인터페이스를 하나로 통합한 기술로서 시스템 내 메모리 용량과 대역폭을 확장해서 ai 성능을 향상시키기 할 전망이다. 데이터 처리에 최적화를 도모하는 그런 메모리 혁신이죠. sk하이닉스는 cxl이 hbm3와 함께 ai 시대를 이끌어갈 메모리에서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주 신제품을 여러분들 그러니까 간발의 차이를 두고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가 그렇게 경합하면서 이렇게 나아가고 있네. 이런 엄청난 산업을 일으킨 거고 참 채태훈 회장이 본인 일생을 통해 이 sk하이닉스를 매수합병한 것은 엄청난 그런 베팅이고 대단한 그런 성과네요. 참 sk하이닉스 한 주당 580원 할 때가 기억납니다. 반도체 주식을 여러분 투자할 때는 굉장히 장기적인 시각을 갖고 사모으는 건 괜찮을 것 같아요. 반도체 주식이 좀 위험하다고 생각하시면 반도체 펀드를 사시면 되고 어마어마하게 여러분들 큰 전쟁인 겁니다. 이런 귀한 산업들이 계속 성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가지고 잘 살면 되는데 계속 이런 뒤로 가려고 하니까 참 걱정이 크죠. 자 여러분들 오늘 처음은 좀 칙칙한 뉴스로 시작했지만 끝은 이렇게 역동적인 세계가 펼쳐지는 겁니다. 1976년에 IBM이 출시한 슈퍼컴퓨터 수준의 여러분들 우리가 제품을 지금 이렇게 이런 아이패드를 그런 성능 정도 슈퍼컴퓨터 수준의 성능을 1976년의 성능을 아이패드가 한 500불 정도 주면 구입해가 사용할 수 있는 시대가 된 거죠. 우리가 오래 살 수가 있으면 얼마나 대단한 세상을 볼지를 도저히 상상할 수가 없는 정도네요.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저도 엔지니어 출신이 아니기 때문에 좀 문외한이지만 들여다보면 들여다볼 수는 너무나 역통적이라 가지고 신이 나는 겁니다. 그런 엔비디아의 제품 출하라든지 한국 기업들이 선전하는 그런 걸 보면 그래서 이제 공부를 좀 하고 신 소식이 있으면 여러분이 계속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내부는 그렇게 찢고 벗고 싸우고 하지만 엄청난 시대가 열리는 겁니다. 지금 하이닉스가 한 17만 원 정도 올랐네. 17만 원 정도까지. 또 대만 반도체라는 회사도 있고 amd라는 회사도 있고 엔비디아도 있고 여러 가지 회사들이 있으니까 너무나 전문적인 분야이기 때문에 개별 기업 투자는 조금 위험할 것 같아요. 17만 원대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너무 갇힌 세계만 있으면 안 되니까 계속해서 역동적으로 저도 공부를 좀 많이 해 가지고 너무나 재미나는 세상입니다. 여러분하고 함께 계속해서 성장해가는 그런 시대로 갈 수 있을 것 같고 여러분들 가운데 이제 좀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땅 사지 마시고 이런 신기술을 보유한 그런 기업들에 대해서 꾸준하게 투자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방송 마무리하고 또 내일 여러분들 뵙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